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뒤에서 제 파트너가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딱 머릿속에 이 말만 하고 바로 나와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전화주의 중에서 애터미 홍보 왔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하고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반응도 안 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애터미의 로얄 마스터 최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아내는 암환자였습니다. 암환자라 보니 주변에서 좋은 제품도 많이 권하고 먹을 것도 많이 권하고 그랬었는데 명절 때 폼크렌징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써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라면서 제 아내가 먼저 애터미의 제품에 신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가지면서 애터미에서 나오는 다른 제품들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품을 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수당을 받게 된 겁니다. 첫 수당을 받고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제 아내는 생겼고 그 수당이 너무 궁금해서 직접 혼자 알아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더니 제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애터미 사업해야 되겠다고. 그때 눈빛이 암 걸리기 이전에 그 반짝이던 눈빛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애터미가 전혀 뭔지 몰랐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애터미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반짝이던 눈빛이 싹 사라지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다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세 글자 듣자마자 다단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집 안 말아 먹을 일이 있냐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제 아내는 그 세미나에서 정말 큰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간 사이 몰래몰래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희 부부는 정말 무더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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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던 와중에 제 아내도 더 이상 저희 그 반대에 못 버텼는지 저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라는데 죽다가 살아온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터미 세미나 한 번만 들어봐달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절한 제 아내의 소원에 직장 다니면서 한 번도 월차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날 그 당시 SBT에 가서 첫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저는 품질관리라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을 보면서 안 좋은 점 찾아내기 불량 찾아내기가 제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내가 분명히 안 될 이유를 찾아줄게 그 이유를 찾아주면 두 번 다시 애터미 이야기 꺼내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날 그 세미나를 듣는데 안 될 이유는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오히려 세미나를 듣고 듣고 있는 와중에 제품은 좋고 저렴해. 가입비 월간 유지비도 없어. 그런데 소비자가 몰리고 사람이 늘어나면 수당은 생기게 되고 점점 늘어나 어? 안 할 이유가 없던 겁니다. 투자할 것 없이 좋은 제품 저렴하다라면 소비자가 몰려들 거고 어쩌면 이 애터미 사업이 우리 삶의 경제적인 전환점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제가 그 세미나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서 제 아내 보고 한번 해봐라라고 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계속해서 애터미 사업에만 주력을 했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돈이 필요하다면 용돈도 주고 후회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소득이 늘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봐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사, 팀장, 국장까지 가면서 이제 월 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에게 큰 충격적인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니 월급 니 용돈 해라고 합니다. 아 그때 도대체 애터미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소득을 보니 쟤보다도 3배 정도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스타마스타 승급과 동시에 쟤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혼자서 센터도 꾸려가고 후원도 다니고 하기가 너무 벅차다라면서 쟤보고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장인들의 꿈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직장 안 다니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기 싫었던 직장 떳떳하게 사익서 던지고 그때 합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류라는 곳에 가서 제가 혼자 센터를 차렸어요. 그때부터 정말 필드를 뛰면서 애터미 제품 홍바로 왔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스티커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뛰어오겠습니다. 라면서 정말 문 달린 곳이라 문 달린 곳은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문 열고 들어가고 했는데 어떨 때는 아침부터 재수 없다라면서 쫓겨나기도 해봤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함께 뛰는 그 파트너 이분하고 같이 뛰는데 이분이 저인양하고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드가 부부는 한 코드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 판매사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지 그 판매사라는 긴 터널은 끝이 나지 않고 그렇게 거절도 계속 당하다 보니 과연 이래갖고 될까 안될까 괜히 직장 때려치우고 애터미 한다라고 했나 그런 후회감도 많이 몰려왔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걸리는 환자도 내 와이프 내 아내도 여자도 해냈는데 이것도 못해내면 평생 지고 살 것 같다라는 그 오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했습니다. 한 3개월을 그렇게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필들은 그러다 보니 계속 얼굴을 보시는 가게 사장님들도 제품을 구매해 주시고 그러다가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힘들었던 옷가게 사장님이 그럼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센터로 오게 되고 그렇게 차곡차곡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들어 갔더니 정말 대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파트너가 지금은 이미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인맥이 없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끈기와 부지런한 발과 부지런한 입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해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노력해보면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필드를 함께 안 뛰었다면 판매사 그거 뭐 그 정도야 이런 생각밖에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경험이 계속 또 필드를 뛰는 파트너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스폰서가 된 것 같아요. 뭐든 처음 한 번만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가게 문 손잡이를 잡을 때 수십 번도 잡았다 떼다 잡았다 떼다 잡았다 떼다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뒤에서 제 파트너가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딱 머릿속에 이 말만 하고 바로 나와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전화질 주면서 애터미 홍보 왔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하고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반응도 안 보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그거 한 번 하고 나니 그 다음 집은 쉽기 쉽게 되더라고요. 결국 다 처음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만 용기 내서 움직이시면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누구에게든 쉽기 쉽게 입이 떨어질 거고 다리가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번 처음만 용기를 한 번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그만두고 인생 시나리오를 썼었습니다. 그때 썼던 인생 시나리오는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집을 사고 싶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33평에서 50평 그것도 탑층에 복층이 있는 아파트를 직접 사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모님께 매월 20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 아내가 안 걸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을 계속 다 봐주시다 보니까 장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용돈으로 드릴 수 있게 200만 원을 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월급이 400만 원이었으니까 제게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벌써 몇 년째 끊임없이 전달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적으면 이루어지는구나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해모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좀 접대를 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간 수치 때문에 재검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해모임을 먹고 나서는 직장생활할 때도 한 번도 재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아내는 아까 유방암 환자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모임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피검사를 하면 아주 정상수치에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을 때마다 해모임이 암에 효과를 준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1위는 해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나에게 오직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애터미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못 느끼시는 분들이 도구로 못 잡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제 아내의 요청에 세미나를 갔을 때 저는 느꼈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그리고 제 아내가 애터미를 끝까지 제한테 안내해준 것에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어려운 것 잘 버텨왔음에 특히나 그 애터미 때문에 또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경제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또 감사하고요. 그냥 모든 것이 오직 감사인 것 같아요. 제 아내의 요청에 오직 감사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